좋은 말 할 때 들어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홍메입니다 오늘은 좋은 말 할 때 들어 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강제적인 수단 혹은 강압적인 수단을 써야만이 겨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할 때 안 듣네 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잖아요 중국에서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상황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바로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는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경하다 라는 경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공손히 권하는 술을 라고 하고요. 반대로 는 벌칙 그러면 공손히 권하는 술은 안 마시다가 벌주는 마신다 라는 뜻으로 한국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잡수라고 할 때는 안 먹다가 처먹으라 할 때는 먹는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라는 표현으로 예문 함께 볼까요? 상대방을 훈계하는 어조로 말을 할 때 너 보자니까 좋은 말을 할 때 안 듣네 라는 표현 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화로 되어 있는 예문입니다. 당신의 호의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 먼저 볼까요? 당신의 호의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닌다하오예 워신리앙라 닌다하오예 워신리앙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오예는 한자 그대로 호의이고요. 신리앙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리앙은 호의만은 감사히 받겠다 마음으로만 받겠다 혹은 마음으로 깨닫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호의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닌다하오예 워신리앙라 하지만 닌시 워 하이쉬 나는 여전히 나의 방법을 고수하겠습니다. 찐치 워다 쪼어 닌시 워하이쉬 워다 쪼어 자 그럼 상대방이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대로 간다면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라는 표현 아까 했던 징조 부취 치파쥬 라고 부성형으로 쓰였죠. 자 이제 오늘 예문 여기까지인데요. 다 이해 되셨나요? 이제 오늘 예문에 대해서 발음 연습 읽기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읽기 연습할 때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주세요. 너 보자니까 좋은 말 할 때 안 듣네 워칸 니 시 칭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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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호의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저희 방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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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하이 야오 찬 쥬 워 다 쥬 쥬 쥬 닌시 닌시 워 해 쥬 쥬 쥬 쥬 쥬 쥬 쥬 쥬 쥬 말 할 때 들어 이대로 간다면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할 거야. 니 부야 침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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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